자 녹화 시작하고 유알콜 영뚝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불케이스코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돈이 지금 1억정도가 있습니다 1억정도가 있는데 이걸로 진짜 마음대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마음대로 짜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대로 1억 금카스코드 한번 가보자고 아니 그건 진짜 절대 안돼 그건 절대 안되고 여러분들이 짜라는거 마음대로 한번 진짜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선미 스코드 한번 짜자고 아니 근데 골키퍼 스코드도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전화 왔습니다 예 형님 이제 잘 들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 어 또 들린다 아 또 지랄이야 또 야야야야 야야야 저새끼 야 저새끼 빼고 해 미친새끼 저거 근데 북한은 없어요 북한은 없기 때문에 야 저 빼고 해 골키퍼 스코드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골키퍼 짜라는대로 짠다고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투표를 해봅시다 투표를 예 오케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거 다 말하세요 자 잠시만요 자 뭐뭐뭐 존슨팀 일본 골키퍼 금발 금발은 노즙인데 전남 드래곤즈 전남 드래곤즈 매구리 없대 빼겠습니다 자 유리모가 유리모는 어떻게 총할 수가 없잖아 그래 그건 노즙이야 양발 스코드 왼발 스코드 단신팀 한번 했죠 그런건 제가 더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한번 했죠 릭거풀 형제스코드 자 여러분들 자 10개만 하겠습니다 한국 10개만 게임머리 노장 옥기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나 뽑히겠죠 자 그럼 투표를 한번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신청은 하마시한테 칭찬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투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고 진짜 마음대로 짜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진짜 마음대로 한번 짜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취하지 않으신 분들 잠시만 부탁드립니다 야 근데 이 일을 지금 말하고 있나 통화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일 좀 괜찮냐 오케이 쟤 괜찮냐 야 야 야 요아포라 예예 지금 투표하고 있단 말이야 니가 봤땐 존슨팀이냐 일본팀이냐 골키퍼팀이냐 금발팀이냐 왼발팀이냐 왼발팀이냐 미국풀이냐 형제완이냐 존슨 한번 가죠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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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면 그거 어떠냐 배성재 죽여라 스포는 이름 존나긴거 야 맞다 무슨 뭐 어 그 스키이라고요 어 이름 존나진 새끼들 배성재 죽여라 스포는 그거 존나 존나 웃기는데 레그날 있으면 레전드인데 홀로임이 존나 길어가지고 내가 보니깐 야 그 있을거야 배성재 죽여라 스포는 안 읽어준다고 그래 아이돌팀 하라니 어 하라니 있네 하라니 자 잠시만요 지드래곤 지비 지 지비 구하라 사 야 야 노재미야 이런거 맞쌈 맞추면 돈 돈 많이 남아서 대신 노재미야 그래 음 처음에 맞축때만 재밌죠 게임하면 야 아니면 자 1번쇼 9자원 좀 해볼까요 네 1번쇼 9자원 1번쇼 9자원 1번쇼 9자원 1번쇼 9자원 9 8 7 6 5 4 3 2 2, 2, 1, 0, 땡!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하하, 노장도 많고 형제 대머리 골키퍼 스쿼드! 와, 슈퍼 스쿼드! 가야지, 뭐! 골키퍼 스쿼드, 그렇게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병지 형님! 자, 일단 김병지 형님! 김병지 형님 하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골키퍼 스쿼드! 김병지 형님은 하나 사야죠. 응, 그렇지. 어, 왔다! 자, 푸케! 골키퍼 스쿼드! 자, 포메이션 4124! 그럼 무조건 김병지 형님이지! 김병지 형님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공치를 채우고 헤이딩 존나 잘할 것 같아.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 아, 근데 레벨이 경험치가 없네. 야, 이거 개 X빠 왔는데. 그래도 우린 간다. 자... 키로 조지죠. 북폰이 존나 좋다고? 파페가 돼? 그래? 아니, 어제 보니까 미니올레 존나 잘하던데. 야, 이 새끼 파페가 된다는데? 누가요? 북폰? 어. 별 3개래. 자, 그러면... 082 부폰. 야, 파페 되는 거 다 말해보세요. 야, 파페 되는 거 뭐뭐 있어요? 개인기 삼성이라고? 어, 개인기 삼성. 여기 있네. 파페 되는 거. 잠시만요. 최은성, 최은성. 야, 은성이 형. 야, 치렀다. 은성이 형. 은성이 형. 야, 야. 미검어서 시점이 있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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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가 오셨다. 야. 자, 이훈재 형님. 이성. 은재 형. 야, 그럼 또 누구인데? 또 누구인데? 옵션에 개인기 있다고? 세부 능력?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아, 아닌데. 개인기 여기 있네. 개인기 이성. 개인기 이성 골프터. 자, 잠시만요. 아, 이렇게 다섯 명밖에 없구나. 이제 없죠. 이제 없죠. 자, 그러면 공격에는 무조건 바페를 쳐야 되니까 이렇게 놔두고. 아, 세자르가 패스를 잘한다고? 뭔 소리야? 야, 이씨. 세자르가 패스를 잘해? 잠깐만 패스 한번 볼게. 김 패스 44인데? 에잇! 이게 뭐야? 패스 44? 아니, 뭔 개소리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야, 이거 하워드로 몸빵으로 죽여버릴까? 근데 공룩레만 하나 가져. 공룩레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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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몸싸움 뒤지는데? 몸싸움 몇인데? 81인가? 어! 이 자식 봐라? 야, 레이만 센터백으로 가자, 그럼. 네, 오케이. 레이만 이 새끼 몸싸움 미쳤네, 진짜로. 뭐라고? 플레티코사가 가속이 높다고? 잠시만요. 아, 느린데? 뭐, 뭐, 뭐. 몇 시즌? 07 플레티코사? 몇 시즌? 몇 시즌이? 형님. 어. M.3하사. M.3하사. 누군데? 키 198에다가 깡패. 가자. 양나방 갱강. 씹어졌다. 야, 바로 가자. 야, M.3하사. 미친 이 새끼. 가자. M.3하사. 씹어졌어. 그러면 김병지 형님 응가 쓸 수 있겠지? 오케이. M.3하사. 씹어졌고요. 자. 야. 수미의 대미래를 하나 가자. 어? 아, 대미래를 오지죠. 이거 뒤집어. 죽여! 죽여! 자, 대미래를 하나 가자. 죽여야지. 자, 이거 미리 좀 사모겠습니다. 수미의 대미래를이지. 어? 솔직히 대미래를이지. 자. 수미의 대미래를 하나 사고. 사마사. 레이만. 카시아스 개빠르다고? 월백카시아스 한번 써볼까? 야, 윙백에 월백카시아스. 자, 윙백에 월백카시아스. 콜롬비아산 탱커 하나 있어요. 누군데? 히랄도. 누구? 히랄도. 히랄도. 히랄도?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자, 일단 무조건 막상 있습니다. 야. 윙백에는 5초가 좋다고? 5초와? 하. 빠른 윙백이 진짜 골키퍼인데 빠른 애 없나? 빠른 애? 음. 골키퍼는 메시로 가자고? 그래? 자, 일단은 카시아스까지 하고. 골키퍼는 나는 오쉐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삭손이 존나 빠르다고? 왜? 왜요? 이 새끼 미친놈이다. 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 06 이삭손. 야, 그리고 이제. 자, 여러분 됐어. 이제 큐토 오지는 새끼 하나 줘봐. 어? 야, 골키퍼인데 큐토 오지는 새끼 없어? 응? 야, 골키퍼인데 큐토 오지는 새끼 하나 없어? 진짜 한 번만. 약간 이따 콜롬비아 째는지 그걸로 가고. 큐토 오지는 새끼. 쎈니가 쎈다고? 쎈니 없어졌잖아. 정석룡? 아, 짤패가 44, 45인데? 어? 여러분들? 아. 대야가 오진다고? 김순규, 발데스. 김순규. 김순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짤패가 너무 낮아. 이름이 바보스라는 새끼가 있다고? 이 새끼는 바보 새끼네 이거. 야, 일단 후보를 하나. 너, 바보스. 야, 이 새끼. 야, 후보를 하나. 너, 후보, 바보스. 미친 새끼 아니야. 바보스. 오케이. 아아. 오케이, 오케이. 들린다. 15집입니까? 오케이. 아, 끊겨. 와, 끊겨요. 아, 끊겨. 존나 인지식거려. 태풍이라고요? 어. 노이어 패스 좋지 않냐고? 노이어가? 아, 노이어 패스 쓰레기인데. 야, 지금 공리만 찾으면 끝이야. 이제 골키퍼하고 다 짰어. 015. 비라르 어떠세요? 야, 08 세자르가 짤패가 73이라는데. 잠깐 기다려. 형님, 키퍼 중에서 프리킥 제일 잘 치는 애가 비라르거든. 야, 이 새끼 봐봐. 야, 패스 지려. 08. 08 미친 새끼야. 야, 이거 6하로 가자. 야, 세자르 뒤진다, 이거. 야, 이 새끼 큐떡 지려. 뭐야?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거의 세사비야, 세사비. 와, 뒤졌고요. 아, 그리고 사마사 대신에. 야, 이 새끼 하나 가자. 몽빵 기지잖아. 개 돼지 새끼. 식돼지 새끼. 개 감스트. 베감스트. 이거 하나 가겠습니다. 베감스트 하나 갈게. 베감스트. 응?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먹고 와나? 베감스트. 야, 베감스트 하나 먹고 와네, 여러분들. 베르벤. 은이카 있던 것 같은데, 부케에. 형님, 점프 83인 골키퍼 하나 드릴까요? 누군데? 자, 일단 그러면, 일단 한번 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되든 안되든. 바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예, 김병기 형님. 자, 최은성 형님. 아. 아아. 아아. 자, 그 다음에, 운재 형님. 오케이, 그러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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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시아스. 야, 팀 지렸다. 팀 지렸다. 아, 근데 사마사 이 새끼. 후보로 빼야될 것 같아. 얘는, 얘는 별로 안 좋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사마사 가야되나? 사마사요? 어. 니가 봤을 때 어때? 어, 근데 사마사가 일단 몸빵이 좋아서 써보고 안되면 후보로 내리죠. 오케이, 사마사. 사마사 됐고. 비라르가 프리킥이 70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비라르가 프리킥 골키퍼 중 제일 잘 쳐요. 야, 비라르. 꼴킥. 야, 야, 야.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 이거? 야, 야. 그럼 비라르하고 세자르 경쟁해. 야, 경쟁해. 자, 경쟁하고. 야, 경쟁해, 경쟁해. 야, 미쳤네, 이 새끼. 이거 또라이 새끼네, 이거. 자, 그럼 골키퍼는. 골키퍼로 하면 노잼이겠지, 아마? 그렇지. 부폰은 그냥 함살 이런 애들로 가죠. 아, 부폰, 부폰. 부폰으로 해가지고 한 3카사야죠. 그렇지. 왜냐면 공격수기 때문에 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오케이. 지렸고. 자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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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턴 날려요. 아, 그래? 어. 질라탄 조지라고? 야, 키퍼라네. 여러 개 사자. 어? 질라탄 하나 사고. 오케이. 여러분 사랑 다 살게요. 키퍼를. 음. 함살. 함살도 사. 오케이. 야, 근데 이거 너무 귀염둥인데, 얘는. 155. 오케이. 함살. 아이고, X박을 것 같은데. 자아. OC. 여러분 사랑하는 키퍼를 다 살게요. 크라고채? 으으으으악.. 아이, 트럼에 젖 괄 Curiosity하네, 미칫놈이. 하품이거든요.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한 번 짜보겠습니다. cleansing team on. 곤잘 레스. 지금 목판기를... 지금 올리면 어차피 시청자분이 다 사가기 때문에 지금 못 팝니다. 예 나중에. 야 이제 돈 다 썼어. 아 존나 띡띡거려 저 새끼 자. 와 띡띡거려요. 띡띡거려 새끼야. 아이 굴베씨. 아이. 아 그거 사실인데. 나. 나. 나바스. 나바스 꼴키버 할까. 나 사마사 사마사. 컴퓨터 무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함살. 그 다음 또 누구 있냐. 우리가 산 거야. 바보스. 일단 여기까지죠. 히랄도. 히랄도. 야 그러면 일단 사마사하고 히랄도 강화 좀 하겠습니다. 자 지렸죠 여러분들. 야야 형 발에서 피난다. 오케이. 오케이 사마사 지렸고. 자. 야 히랄도 그냥 이 상태로 써. 자. 자 그러면 4114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약간 LW 공격적으로 가고. 오케이. 자 한 명씩 한번 정해볼게요. 자 이삽소니. 왼쪽 윙백. 공격적으로 가고. 능력치 35 지렸어. 야 지렸다. 음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만 센터백. 능력치. 36. 와. 능력치 지렸고. 사마사 몸싸움. 28. 야 족박았다. 데밀렉 수비형 미드필더. 38. 가장 높아. 지금 가장 높아. 가장 높습니다. 자 비라르 일단은 후보로 하나 넣고. 세자르 큐떡 하나. 워. 61. 와. 야 이게 A시다 지금. 60이 괜찮은데. 자 김병지 형님 원톱. 51 역시 김병지 형님. 병지 형님이죠. 그 다음에 CF의 부폰. 부폰 30. 족박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은성. 우은재. 그 다음 바보스도 후보로 넣고. 병지 형님으로 넣고. 그 다음 함살. 골키퍼 돌아가면서. 자 그 다음에. 야 일단 골키퍼 선발 크라우치로 할까? 일단 크라우치 한번 보죠. 크라우치 한번 보자. 오케이. 야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된다. 어? 야 오른쪽 인팩 누구였냐? 이케르 카시아스. 아니 근데 함사람. 함사람 족박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족댈 수도 있어. 자. 마빠. 우리 수위경제 할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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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세이. 그 다음에. 월베 제라드 얘. 얘 빌드업 디질 것 같은데. 월베 제라드. 야 이거 한번 가자. 오케이 이거 한번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팀 잘 짰죠? 야 아니면. 아니면. 우리 아예 공격을 하지 말래? 어? 경주영이 호라마이 세우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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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이 골키퍼니까. 수비에 있으면 다 다 막으려고 지랄할 거 아니야. 그래. 아니 공격을 하지 말자. 아 그럼 노잼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장을 일단 김병영지 형님. 페널티킹 김병영지 형님. 김병영지 형님. 김병영지 형님. 김병영지 형님. 김병영지 형님. 이렇게 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키퍼 팀이다. 자 골키퍼 팀으로 가기 때문에. 자 팀 변경권으로. 자 우리 GK 좀 있으시면. 골키퍼 팀 다운 거. 어. 맞히신 분께. 아무것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알려주세요. 막바 좀 노잼으로 만들려고 하지마. 무슨 키퍼데 키퍼냐. 자. 아 내가 키퍼 팀이다. 저번에 14T 시즌처럼. 누가 봐도 키퍼 팀인 것처럼. 스페지아 어디 리그인데. 자 여러분들 시청자 8천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탈리아 리그죠. 12T 지났네 지금. 이탈리아 리그라고. 12T이다. 마무리 출석하러 가야겠다. 네. 이게 왜. 이게 왜. 이걸 왜. 이게 왜. 골키퍼 팀이에요. 대포로 디버. 오케이. 이걸 왜. 아니 무실점이라고 0.0. 뭐 그 말이야. 이거 왜 이걸 가. 전남 가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김병기 형님도. 전남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키퍼 유니폼이 멋있는 데로 와야 돼 뭐냐? 카시아스 왜 이렇게 입고있냐? 뭐야? 카시아스 왜 혼자서 야 뭐야? 혼자서 껌 넣는거에요?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이 ㅅㅂ 야 옷이 다 똑같다 야 이거 뭐냐? 15지네 야 이거 전남인데 옷이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ㅅㅂ었습니다 자 이걸로 전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씹어졌죠? 자 여기로 해서 바로 한번 해서 락커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락커름 안되네 자 이삭손 인게임에서 달라진다고? 31 아니 언젠 여기 또 가자메 뭐 벨기에 룩키퍼를 가 아니 여기 가자면 여기 가고 저기 가자면 저기 가고 자 긴 소매 길이 등번호 등번호 이삭손 1번 조져 1번 조지고 아니 이삭손 윙백이지 이삭손 3번 아 아니야 우리는 번호 아주 색다르게 간다 이삭손 번호 81번 야 이삭손 번호 어디가 좋겠냐? 23번이요 왜 아 232 232 씹어줬고 야 장갑은 근데 장갑은 얘 밖에 못차냐 원래? 축구화는 내가 봤을때 카파로 한번 조져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비드 쿠폰 야 근데 이게 뭐 원래 이게 뭐 장갑 차는게 없나보네요 예 장갑 차는게 없나보고 장갑 차는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뭐 손목 보호대 이런게 아 있구나 야 씹어줬네 빨간색 장갑 씹어줬죠 무펀 무릎 보호대 하자구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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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양발 눈에 띄게 지렸구요 지렸구요 자 가보겠습니다 인게임 안 된다고 다? 그래? 이게 인게임 안 된다고 야 그래 그냥 가자 그냥 가죠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패키지 13개 어 06W 사십시오 06W 인게임에도 틀리다고 야 제대로 가보자 오늘 목표 2승이다 형 비감 씹어줬구요 입 닥쳐 아 오랜만에 3대3 또 와 진짜 이 암들이랑 어떻게 하냐 울컴이 안떵어리시지 와 와 형님 근데 솔직히 제가 만만했잖아요 조용해 조용해 야 야 야 야 야 야 2번가 만만했던 사나이 야 야 그러면 게임의 질을 높이게해서 다 반말로 가자 그냥 알았다 형이 솔직히 반말 가지고 삐진 적 없잖아 게임 가지고 삐졌지? 인지가 부를게 그래 알아서 해 오케이 인지가 제대로 가보자 오케이 이 정도는 이겨하지 이 정도는 이겨하지 그래 인지가 너 전설 찍잖아 우리도 반말해도 되냐고? 인식이가 뭐 전설이야 인식 전설이지 인식이라 하지 말고 스티아라고 하면 안되냐? 육동려 친추 그만 야 일단 황소농 황소농 이거 데미넬이네 와 아니 그냥 스티아라 하면 되지 인지가 하니까 기분이 좋지만 않아 신경이야 자랑스러웠다며 알았어요 씨발새끼야 오케이 인지가 레디하자 자 이제 매니저한테 스케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베 총리 인지 그만 친추해라 유알골 기다리고 있잖아 아 바로 가요 아이 가 야 현수 그만 물러 꺼져 야 돼지새끼 진짜 개누리기 시작하네 자 그럼 제대로 가자 돼지새끼 나한테 그랬냐? 와 세자루 와 야 지렸다 야 레이마 지렸다 거지가 생겼다 와 하시아스 누가 보면 윙뱅인줄 알겠어 인지가 담았네 적당히 해라 아 가자 가자 야 가자 가자 야 어차피 공격수 내면 오케이 제대로 가자 전술 탐하실 것으로 쓰고 오케이 각다리 에이 괜찮아 break 닭다리 하지 말고 뭐야 왜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야태클 잘핫다 아้ 야 세자루 세자루 ㅈㄲ 마이 ども 처천히 ca 나이스! 세자루 뒤졌다! 세자루 규똥! 야 근데 왜 컴퓨터를 이랬고 중계만 가! 야 중계만 가! 중계만 가! 잠깐만! 아... 아 이제 템포 좀 끊지 마! 안 가도 돼! 안 걸려! 얘 존나 걸려 새끼야 너희 컴퓨터 썩어가지고 자 갔다 갔다! 뒤로 안 빼고 나이스! 야 다시 라임업해! 야 야 야 지낭하지 마! 지낭하지 마! 지낭하지 마 이 새끼야! 지낭하지 마! 미안! 야! 아... 아 존나 시끄럽네 진짜 영뚝이 미친새끼 선수 이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3대3이니까 선수 이름 뜨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다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 나 지들어간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바패 좋아! 바패 좋아! 황성동 바패 지려! 야 지려하지 말고 나이스 안쪽으로 살자! 야 얘 누구냐? 최윤성 최윤성! 야 여깄다! 오! 야 지렸다! 야 북봉은 왜 밥에 해주냐? 야 북봉은 밥에 쳐진다니까 지금? 자! 야... 아 진짜 시점들... 무재미야 산대해! 빨리해! 무재미야 병신들아! 아... 존나 이런 새끼 개 초빙새끼들 개 병신새끼들 진짜로 아 긴장해 긴장해 나이스 야 은송이 형 아 은송이 형 야 야 집중하자 오케이 야 은송이 형 패스 그렇지 나이스 아래 열고 열 열고 필스 필스 그냥 그냥 야 유알콜 너 지금 야 유알콜 너 지금 마이크 너무 밀려 야 차차차차 야 울려! 울려! 수프크! 아악! 개! 족박하다 야 유알콜 너 지금 마이크 썩었다니까 지금? 아니 손가락이 썩었어요 쟤는 마이크 안좋다고? 니 마이크 안좋아 지금 나이스 오케이 기달리기달리 자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죽어 죽어 깊다 오 야 찢었다 김병장님 쏘 김병장님 쇼 빨람이 개새끼가 진짜 눈치가 없는 새끼가 축구하지마 이 새끼야 축구 아 진짜 두두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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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진짜 헛노슴만 나오네 헛노슴만 아니 뭐야 캠이 이거 뭐야 잘 줘 잘 줘 반칙 좀 하지 마세요 아아 형 강제당해요 야 인지가 튕긴다고 야 아 알았어 알았어 인지가 야 잠깐만 캠이 이상해 친구들아 캠이 이상하다 야 친구들아 캠이 이상했어 이거 죽같애 일단 나한테 앞으로 줘 야 제대로 하자 오케이 아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야 헤드헤드헤드 야 이겨야 된다니까 이거 야 오우 그렇지 방송을 잘 막는다 자 앞쪽으로 살짝 줄게 야 상대방 못한다 앞쪽으로 살짝 줄게 야 김병장님 지렸다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은성희형 은성희형 야 영주형 닭다리 아 씨 나이스 나한테 이거 지렸고 앞으로 살짝 야 뛰어 꼴이다 야 꼴이다 김병장 야 야 골이다 야 황금 나이스 야 야 야 네 황금 나이스 Kurd 줄게 오 심어줬고 야 동창 찍어보자 한 번. 병재형 박고 패스. 맨시아트 이제 스케줄 신청해 주시고요. 감스 맨시아트. 줄듯 말듯 줄듯 말듯. 바로 죽고. 나한테 패스 안하냐? 그렇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가자고. 야 골키퍼 팀이 이게 뭐야. 지금 잘하고 있잖아. 나이스. 뺏어 뺏어. 그렇지. 뺏어 뺏어 확실하게. C수비 C수비. 나이스. C수비 C수비. 나이스. C수비. 좋았어. 술비 좋았어. 야 근데 지금. 뺏어 마이크 밀린다 너 지금. 뺏어 정지차리자. 키퍼가 카드를 안주는 것 같다고? 인지가 패스. 야 이거 키퍼가 카드를 안줘. 야 이거 키퍼가 카드를 안준다. 야 이거 키퍼가 카드를 안준다. 야 댓글 존다해. 야 댓글 존다해. 야 카드 안준다 개새끼들. 야 카드 안준다 개새끼들. 야 카드 안준다. 야 안준다 안준다. 야 카드 젖어. 야 조조조조조. 야 이거 퇴근 안당해 이거. 야 다리 찢어. 야 다리 죽여. 야 다리 죽여. 오. 나 왕서동. 야 찢어초다. 야 마 안쪽으로 공격 들어가자. 야 치사해. 데미랭. 수르패스.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그래 댓글을 죽여 나이스 오케이 아 업이잖아 이제 보니까 에일로 카드는 봤는데 퇴장을 안 받는 것 같아 골키퍼는 퇴장 안 당하거든 우리는 이 에이를 뛰어넘었다 뛰어넘었다 집어졌고요 우리 이 에이 뛰어넘었다 지금 확실하게 찢어 그렇지 야 찢어 야야야야야 야 나이스 찢어 야 미끄럼색 개같이 자 야 이거 동장 찍을 수 있겠다 한 번 줬고 나이스 김병기 형님 공격할 때 제대로 주고 오케이 아 너무 느려 이렇게 봐봐 아 나이스 나이스 야 얘농 카드 안 주잖아 안 준다니까 이거 야 이거 짱이야 진짜 야 개쌍이다 이거 야 개쌍이다 자 줄등말뜬 아 병재형 원인 이방에 백글러 가요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야 줘 줘 줘 줘 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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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이야 병재형 나이스 다리 죽여 다리 죽여 다리 죽여 다이 죽여 나이스 야 죽여 죽여 나이스 안 주잖아 노란색. 노란색. 빨칸 안줘. 근데 비베러 점수가 올라가니까 각자 초심들을 할 수 있도록. 나이스. 봐봐 안준다니까 이거. 아예 안주네. 그래 아예 안줘 나이스. 일단 이겼어. 다리 짖어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너무 미끄럼틀 타지 말고. 나이스. 골키버스커도 좋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위력을 발휘하네. 야야야야. 야 지져 지져. 나이스요 지져. 야 지져. 야 박병호. 그렇지. 야 심어졌다. 야 박병호다. 야 W. 야야야야. 살짝 아프고 가있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좋아 좋아. 나이스 주고. 나이스. 1대0 좋아. 파페 치고 파페가 되는게 우리한테 이득이야. 파페 치고 파페가 되는게 우리한테 이득이야. 주고 줄뜬말뜬. 줄뜬말뜬.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골키버 골키버 들어가. 야야야. 제2의 임무. 야 미쳤다. 야 이거 골키버 미쳤다. 제2의 임무. 야 빨리 박병호. 야 박병호. 야 박병호. 야 박병호. 야 박병호. 야 박병호. 야 이겼다. 야 이겼다. 야 동작 찍을 수 있겠다. 자 씹어졌구요. 자 솟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자 동작 찍습니다. 자 등급 패치죠. 자 스케줄 계속 봤습니다. 이거 끝나고 스케줄 해드릴테니까. 자 스케줄 지금 없는 동안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잼있죠. 자 추천수가 너무 적습니다. 8천명인데. 추천수가 2천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자. 뭐야. 1대1. 이건 다 했는데. 오케이. 자. 아 이 새끼들. 딱 보니까. 아니 쟤가 망증이야. 딱 보니까. 쟤도 이거. 그거 같은데. 시청자 같은데. 야 근데 큰일이다. 스케줄 캡이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일단 지성이형을. 윈백으로 뺄게. 아니 그. 골키보로 빼고. 허허. 서든좀 하자니까. 맞다는데. 허허. 영뚜아 노잼이야. 지랄하지마. 영뚜아 노잼이야. 야. 굴리트 있다. 아 굴리트인데. 이거 큰일인데 이거. 응.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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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상대 신촌 아니에요. 자. 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천무십만 부탁드리고요. 상대 PC방 굴리트 있습니다. 맨만기야 스케줄 들어오면 스케줄 들어왔다고 말좀 해줘. 자 두번째 게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실이죠. 오케이. 오케이. 아 너 용뚜이 마이크 진짜 너무 쓰레기야 너 용뚜아. 아 사주세요 그러면. 아 사줄게. 오케이. 자 바로 가자. 야 바로. 게임이 들어갈 때 바로 반말치고. 야 외국스럽게 가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닥쳐. 어 알았어. 닥쳐. 나 혼자 한다. 야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이겨야 돼. 야 이겨야 돼. 야 게임은 이겨야 돼. 게임은 이겨야지. 야 왕검. 아 뭐야. 뭐하냐 인지가. 아 미안하다. 야 수비씨 너무 나오지 말고. 원래 이 집에 나와야 돼. 나한테만 지랄이야 너희 둘이. 쟤 존나 누르고 있네 저거. 야 왕검 앞쪽으로. 오케이 앞쪽으로. 야 그게 뭐냐 그게 패스가. 아 씨. 자 야 씨수비 씨수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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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축구하고 국가대표하고 하니까 내가 앞에서 끌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주지 않아 조용 좀 해 제발 아 존나못하는 새끼들이 하니까 죽어 파페 그만치라니까 파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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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시발 소개팅 나가서도 파페 칠 새끼야 미친놈아 파페 존나 쳐 저 새끼 진짜 줘 형은 감장님이 봉사해주잖아요 뭘 봉사해주 새끼야 감장 나를 사랑하니까 사귀는거고 야, 좆받았다 야야야야야 hacerlo 야야야야 하루야 자, 이거 퇴장을 왜 주지? 어, 퇴장을 왜 주지 이거? 급하게 패치했나? 아, 찼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야, 수비 지렸고. GM들이 감수수방송 보고 있어. 야, 무조건 한 꼴만 넣자 지금. GM이 감수수방송 보고 있어. 자, 노잼이야. 말투 자체가 노잼이야 넌. 응, 감자한테 봉사받는 놈. 어, 여자친구도 없어서 비빌되는 놈. 응, 봉사받았나. 응. 너는 여자친구, 여자한테 고백했다 차인새끼. 응. 그 여자의 얼굴은 이삭손, 몸무게 이삭손. 할 말 없어서, 할 말 없어서. 키보드만 따닥따나 갈리는 새끼. 너랑, 너랑, 상대 자체를 안 하는 것뿐. 상대, 상대 자체를, 아, 씨발. 야, 야, 빨리빨리. 야, 지금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야, 이게. 야, 이게. 야, 됐다. 수빈 잡았어. 위로. 나이스. 오케이. 주고. 아무 정도 이겨야 된다니까. 야, 패스가 아예 안 되잖아, 지금. 아, 씨. 야, 굴릴 때다. 야, 막아, 막아. 찢어. 아, 지금 계속 뚫린다. 계속 뚫려. 야, 얘들 진짜 별로 못하니까. 야, 우리가 좀만 집중하면 바를 수 있어. 아, 패스 좋다. 위로 주고, 위로 주고. 살짝. 나이스. 살짝. 살짝 조심하고 길게 해. 야, 줄둘 말자, 줄둘 말자. 야, 맞고, 맞고, 맞고.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안 되면 걷어. 안 되면 걷어. 퇴장이야? 이거 노랑이지.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케찹 두 개다. 야, 이케르 카색 퇴장이다. 그 다음 경기 어떻게 하냐, 이거? 야, 야, 이거 퇴장이다. 야, 야, 이거 퇴장이다. 새로운 멤버 영입해, 새로운 멤버.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이거 끝나고 새로운 선수 영입하자. 야, 야, 다 들어가. 야, 야, 제2의 임무. 제2의 임무. 그렇지.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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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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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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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천천히 골 넣자 제발 한 꼴만 놓고 골 돌리자 제발 승부차기까지 한번만 오케이 패스 주고 그렇지 천천히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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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어이 왜 아 옥이잖아 아 옥이지 옥이 뭐냐 옥이 아 발음 썩었네 한 꼴놓고 승부차기로 가자고 빨리 지금 너무너무너무 급해 천천히 하자고 오케이 야 그냥 빈공간에 슬라이딩 하지 말고 라인을 보이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XJ에 임무 씹어줬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네 자 스케줄 신청 감수 맹시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오 위험하다 오 뭐야 굿 수비씨 제발 똑바로 하자 제발 누가 집중해라 아 니가 누가 누구만 하는 거야 니가 제일 못해 내가 제일 잘해야야 평점 따지게 할래 지금 오케이 오케이 또 투표회 가지고 가면 또 존나 삐져가지고 방도 나갈 거면서 거기서 거기서 마르세브 턴 왜 하냐 야 마르세브 턴 나가긴 나가네? 나가지 당연히 그럼 5성인데 5성 아니고 삼성이거든? 자기 선수가 몇성이네 이런 새끼네 노잼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새끼 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야 야 설득은 안돼! 잠깐만 잠깐만 지성이 형! 어? 나이스 디저스 쿠키 야 지성이 형 골키보고 교체 좀 하자 야 좆바갔다 나 S 눌렀어 야 나이스 눌렀어 S 눌렀다고? 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 아 받아야지 제발 야야야야 업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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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야야야야 이판 버렸다 이판 버렸어 이게뭐냐 야 야 야 이번에 월벳 제라드로 가서 빌드업을 내가 좀 바꿔볼게 자 제라드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자 천천히 돌려 야야야야야야야 어! 야 유형하다! 아아아아 진짜 제라드 아 제라드 이 새끼 토레스 존나 좋아해 일부러 재껴줬잖아 지금 자 천천히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제발 또 뚫렸네 또 뚫렸어 소꿉놀이 한번만 더 하면 진짜 소꿉놀이 한번만 더 해라 진짜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택시 타고 간다 야야야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진짜 야 이거 누구야 야 이거 뛰기잖아 유아이콜 아 아 나이스 야 한골 오 나이스 야 이거 못하면 진짜 개명신 나이스 아우 그냥 좀 슈팅을 때려 23이야 이거 아 능력치가 23이든 자시든 야 일단 빨리 한골 무조건 넣어 야 우리 오비야 이거 아 진짜 그냥 축구를 할 줄 모르는 애들이라 하니까 미치겠네 진짜 나이 모른다고 나이스 주공 아이씨 아 오 좋아 자 줄뜻말뜻 오 야 왔어 야 왔어 거기서 팝패를 왜 왜 아 이 새끼 미친새끼 진짜 팝패를 칠려고 그러네 거기서 팝패를 왜 날씨 좀 나이스 예예예잎에 지성원 알레바냐 부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 야 야 이거 병신이야 상대방 이게 없사이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상대가 옷볼줄 모른다 야 상대가 옷볼줄 몰라 그런거야 젖은새끼야 옷볼줄 모르지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선수 다시 재구성화 해야 되잖아 아야 막 나가네 이거 선수 다시 사와 내가 뭐 빵 셔틀이니야 선수 사오게 야야 선수 재구성 좀 하고가자 일단 비라를 입고 우리 비라를 입고 아니 이삭손이 빠지면 아예 안되는데 이삭손이야 야 아직 아직 세판 남았으니까 여기서만 이겨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동작은 그냥 가지 아 우리가 너무 급해 그래 선수 너무 믿는다니까 선수가 너무 안좋은데 알았어 알았어 동작은 다 안좋아 야 선수 하나 200만원으로 사올게 자 일단은 그러면 자 일단은 이삭손 맞갖고 그러면 일단은 비라를 이거 프리킥 잘 차니까 하나 쓰고 아 골프 누구있지? 핫보스 조심장 하나 가자고 조심장 조심장 하나 가고 조심장 조심장 농구하나 하자고? 야야 농구하나 하자 농구 야 농구하자 정동영 센터백가자 농구하나 하자 야 스테야야 빨리 사와 알았어 새끼야 빵 셔틀도 못하네 그냥 빵 셔틀도 못하네 두 명이 빵 셔틀 안하니까 신나가지고 니가 빵 셔틀 채 고참이야 뭔 개소리야 자 최진철 일단 놓고 야 빨리 초대해봐라 니가 와라 알아서 내가 고기를 어떻게 들어가 나와 자리 빨리 가 야 이번만 집중한다 오케이 야 내가 봤을때 시청자야 빨리해 빨리하라고 야 삭손이 하나 가자 너희 얼굴 유알콜 자 유알콜 너희 인생 가무스트 야 크라우치 야 크라우치보다 내가 봤을때 이브라가 잘 막을 것 같아 이브라 어 김나밀이네 하아 아니다 유상철이 이제 보니까 형 형 형 이삭손 섰는데요 이삭손 섰다고 어디 가셨다 이삭손 퇴장이잖아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야 진짜 이번방 집중해서 가자 좀 이겨보자 집중하자 어 닥쳐 너만 잘하면 돼 자 스케줄 신청 자 해주시구요 맨씨한테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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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계방 중계방 야 중계방 중계방 야 중계방 누가 한 명 가라 내가 가야되냐 내가 가야되냐 어 갔다 갔다 야 집중하자 야 집중해 집중해 야 바로 야 은청이 스루 야 어디 야 왜 아래로 가냐 야 침투를 생각해 새끼야 다른 애들 침투를 빠르다 할 때 얘들 집중 안 된다고 일반 선수가 아니라 인터넷이 구인 야 야 야 야 야 뭐야 욕심 유상철 형님 야 이거 뭐야 야 집중하자 야 할만하다 할만하다 야 할만하다 얘 병신들이다 야 만만하다 만만해 멘만기야 멘만기 야 진짜 한번 야 진짜 한번 어디가고 있어 어디가고 있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새끼야 나이스 오 야 뭐야 야 좋아서 지린다 이거 뭐냐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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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수비 야 수비 야 뒤쪽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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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척하면 안빠지는거고 자 자 자 자 자 자 야 무조건 뒤수비 야 무조건 아씨 하아 하아 진짜 피파 너무 모른다 너무 몰라 제발 조용해라 제발 니가 제일 못해 죽어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나이스 어버 아니야 어버 아니잖아 어버 아니잖아 니가 어버 나이스 뺏겼잖아 오 나이스 야 이 새끼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니까 나이스 야 앞쪽으로 나이스 앞쪽으로 나이스 앞쪽으로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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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야 야 두둑질 두둑질 야 채우를 영이 밟고 그랬어 채우를 아씨 곰두부 얘기하는지 왜 안했어요 곰두부를 자 시수비 야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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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나이스 나이스 안되지 그렇지 합병원 아 영뚜기 저새끼 진짜 존나 못해 저거 너 실제 축구에서도 너 맨날 골키퍼만 하고 그랬지 친구들한테 쳐맞고 울고 자세골 놓고 그랬지 자 나이스 뒤쪽 야 바로 뚫루 나이스 야 왔다 야 왕궁 앞쪽으로 가지 말고 왕궁 앞쪽으로 나와 이 새끼 나와 야 크로스 아니 야 이거 뭐냐 뭘 뭐야 영뚜가 씨 이거 뭐 긴거였어요 아니 바로 옆에를 줘야지 왕궁 앞쪽으로 왕궁 앞쪽 Par 나이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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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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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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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잖아 왔잖아 자 닭다리 그만하고 닭다리 그만하고 나이스 왔잖아 이 새끼들 진짜 상당히 실력이 부족한 애들이야 넌 그러면서 치는 부족 자 아 진짜 누가 이렇게 진짜 욕 시원하게 하면 안되냐고 반말인데 아 좀 제대로 일단 하고 이파만 하고 야 한번 해줘 나한테 욕 잘하잖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뭘 아직 몰라 너 용둑이 아직 쫄았냐? 어? 아 저 새끼 빵세트 아니랄까봐 쪼는게 어딨어 인마 이간질 존나하네 뭘 이간질이야 새끼야 지가 못하니까 그러지 아 존나 이간질 존나하네 거의 자 시술이 진짜 내 친구에서 죽였다 진짜 반 죽였다 내가 어? 반 죽이기는 어? 너희가 진짜로 실제로 지금 옆에 있었으면 너희 진짜 아 진짜 싸우자고 진짜 너희 두개골 두공은 낫다 진짜 아 잊지가 야 해당대 짭이지?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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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깐 넘지 말아야될 선을 넘었다 자 뭐 시발 새끼야 뭐? 다시한번 자 넘지 말아야될 선을 넘었다 내가 건들지마라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뭐라 했어 자 넘지 말아야될 선을 넘었다 자 적당히 하자 쪼개지마 쪼개지마 나이스 portfolды 야 제이기응무 나이스 path 좋겠다 야 진짜 한 번만! 아 진짜 보고! 아 진짜 보고해라 제발! 거기서 큐터를 하면 아니 인간적으로 얘가 침투를 할 수 있겠냐고! 아니 그냥 생각이 아예 없다니까 그냥! 아.. 아니 침투 좀 생각해요! 얼마나 그러면 김병진이 탄식을 하냐! 아씨.. 그 용두기가 제일 못한다니까 지금! 나 아이가 그래! 민지가 네가! 자아!! 아우 시! 봐봐 니 껄 준아 어디다 가요! ㅇㅇㅇㅇ! 얘기해! 나오지마! 나오지마! 야 야 야 이 새끼야! 야 대가이 박어! 아주 그냥 미친 새끼 아주! 살림 차려라 그냥! 저 새끼랑! 어?! 아 나 미친 새끼 ㅈㄴ 못하는 진짜! 아니 거기서 자살골을 왜 넣냐 거기서 자 집중 자 집중 진짜 제일 깝깝하다 제일 깝깝해 미친새끼 많다 많아 야 욕 한번 해 쟤한테 니가 제일 못한다고 그냥 아주 넘어져서 3배를 하지 않나 개판이다 그냥 게임 아휴 야 이번만 버려 졌어 이제 또 삐진다 아휴 안 삐졌다 안 삐졌다 개병대 또 한마디 했다고 삐졌다 자 자 뭐라 했어 자 유얼콜 뭐라 했어 블랙 할까 자 뭐라 했어 삐졌네 내가 내가 할게 있고 안 할게 있다 이제 해병대는 건들지 마 무슨 말이라도 되냐 알콜아 자 달새끼 진짜 오우 오우 지지없어 야야야 마지막하다 나이스 야야야야야 야 진짜 이거 못 넣으면 아 뭐야 스쿼드가 너무 쓰레기다 이거 뭐해 뭐해 아 스쿼드 안 쓰레기여도 안 쓰레기여도 못 이겨 솔직히 밤스 본캐 와도 못 이겨 자 추천무신 부탁드리구요 야 왔다 진짜 이거 큐터가 이 업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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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넌 너희가 업을 못보냐 어? 아니 야 누가 주래? 아니 지가 죽었고 지가 화를 내 내가 안줬어 새꺄 개인플레이 야 야 팀에 해체이 개새끼들 야 해체 야 해체 너희랑 못해먹겠다 야 야 야 너희랑 못해먹겠다 야 야 야 이 책 아 안해 안해 아 태클 아 야 닭살이 조질거야 해봐 조져마 야 저새끼 죽여버려 시체해 또 태클 아 아예 모르는 새끼들이야 진짜 답답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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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 다음판 무조건 이기자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아 충분히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까 그 기회를 거기서 놓쳐가지고 아 그거하고 수비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우리가 아 또 뚫렸어 또 뚫렸어 야 야 뭐야 뭐하는거야 쟤는 뭐해 상대도 정상은 아니다 하하하하 그럼 우리도 정상 아니냐 하하하하 야 야 야 좋아 좋아 야 좋아 따지면 두 번 남았다 자 자 친구들아 따지면 두 번 남았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끌어 가보자 야 우리 한번 이겼잖아 해병대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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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제발 군대 갔어 내 진짜 하하하하 이 미친새끼 저새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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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야 야 rw 봐라 야 rw 봐 제대로 하나 났다 제대로 하나 걸렸다 이거 못 이기면 오늘 짓박는다 하하하 야 야 왔다 야 rw 제대로 하나 걸렸다 자 야 아지 야 제대로 찾아 하하하하 야 꼴키버크리 크라우치로 바꿨다 오케이 아니면 함살로 갈래 아예? 카시아스 아직도 못 끼냐? 카시아스 끼자 카시아스 오케이 카시아스 됐고 이삭손이 좋아 이삭손이 그렇지? 그래 그렇지 이삭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렇지 스케줄 신청 지금 패키지 하나 들어왔습니다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 카시아스 시원하게 핀쌍 한번 가자 자 지랄하지마 야 상대방팀 쌩이다 쌩 자 위험하다 이거 우리 야 우리도 형 정답 있잖니 오케이 야 좀 집중해서 가자 아 이게 뭐야 자 추천무시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뭐 갚아 야 중계방부터 가자 갔다와 인지가 갔다와 인지가 영뚝아 다음에 만날 때 마우스 피스 끼고 나랑 인사해라 자 강냉이 싹 다 털어버리기 전에 마우스 피스 끼자마자 때릴거야 손방 다인다 제발 센척 좀 하지마 인마 우리 봐봐 센척 좀 하지마 니가 제일 센척해 이 개새끼야 야 방금 센척하라고 누구한테 말했는데 유알콜아 너 너 미안 미안 아 이렇게 또 팀플 팀플이 붕괴가 되네 진짜 와 야 야 뭐하냐 다 달리기만 하고 패스를 하라고 패스를 죽어 야 이제 진짜 이 판 이겨보자 제발 야 함살 이 새끼 막을 체비를 안한다 막을 체비를 안해 아 좀 저 새끼들 인사 좀 하지마 아 인사 존나 짜증나네 아 야 막을 체비를 안해 야 야 막아 야 빼 빼 빼 빼 야 내가 봐 3살 대신에 누구야 질라탄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잘 막을 처럼 생겼네 야 근데 벤치에 저 노란 조끼 입고 있는데 왜 안 움직이냐 어 자 가보겠습니다 까오미 이잖아 까오 에자 노잼이야 말 하나하나가 노잼이야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지 니 드립 칠테마다 두고보자 그래 난 그래도 재밌다는 soul이 좀 들어 미안하지만 응 그래서 개그맨은 야 야 야 야야 야 floor 야 야 진짜 감사하이! 100개로 팬클럽까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잠시만요. pp 하나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100개 팬클럽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판 또 줬어. 또 줬어 진짜. 아... 조졌다 진짜. 상대방이 얼마나 그런 아마추어가 CA를 노리냐.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야 진짜 가자. 야 진짜 신용하자 제발.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야 08 부분 지졌다. 오 뭐야. 야 지졌다. 야 야 우리 이길 수 있다. 이 판 이길 수 있다. 아직 22분이야. 오케이. 자 스케줄 신청. 가면 매니시아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자 집중 집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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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이스. 어 이게 왜 왜 왜 와. 야 오브 아니야 이거. 야 거기서 Z로 걸려야지. 너 정경훈 선수 방송 안받냐. Z로 걸러내. 무조건 받으려면. 오케이. 죽어 나이스. 아 미안다. 아 미안 미안. 야 패스 미스 두번이다. 야 상대방. 야 상대방 개모델지거든. 상대방 진짜 이거 아마추어다. 쟤 왜 밖으로 가냐. 자 A. 나이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맞다. 아아. 자 줄둔말트 줄둔말트 줄둔말트.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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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이거 A로 올릴테니까. 제대로 받아라. 위. 앞. 옆. 뒤. 야 그냥 받아. 아이씨. 자아. 일단 박벽을 주죠. 오케이. 살짝 주고 살짝 주고. 나이스. 아아. 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야. 나이스. 야. 잠깐 잠깐. 야 잠깐. 야. 야. 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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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입니다. 인지가 아까 필수하면 이길 수 있었잖아. 필수는 왜 안해. 어. 입 닥쳐라. 입 닥쳐. 제발. 제발 입 닥쳐라. 야. 이길 수 있어. 야. 어. 패. 아. 나이스 패스. 초코. 야. 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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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DS. 야. 뭐야. 야. 야. 이 새끼들 골키퍼 컨트롤러 미숙한 새끼들이다. 야. 우리 이길 수 있다. 좀만 집중하자. 바로. 가지 말고 패스. 가지 말고 패스. 가지 말고 패스. 오케이. 패스. 천천히. 야. 빌드업 해. 빌드업. 빌드업. 스펠링이 알고. 빌드업이라 아냐. 바로. B.U.L.I.L.D.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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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을 말아라. 말을 말아. 자. 내 다음 영혼가. 자. 야야야야. 망했다. 들어가 있어. 칠라탄. 야 칠라탄 존나 잘 먹어. 자. 심어줬고. 심어줬고. 나이스. 잘한다. 퍼치. 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야. 가자. 아. 아. 진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제발. 나이스. 야. 선임명 미안하다. 야. 선임명. 지랄한다. 그게 선임명이냐. 미친새끼. 아. 미친새끼. 진짜네. 야야야. 진짜 마지막이야. 야 왔다. 어. 레슨. 레슨 제발. 어. 레슨을 하라고. 이치가. 미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무 어리둥절했다. 야 뭐야.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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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아. 아. 시수비. 위에 잘 맞고 위에. 나이스 나이스. 어. 죽어. 위. 죽어. 아. 봐봐.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아이씨 이제 알았냐? 그래 이제 알았다 미친새끼야 이제 알아서 다행이다 아까 지 한번 잘한다고 개 깜짝이는 똥 싼 게 얼만데 똥 존나 쐈어 새끼야 너 길가라 길가라 클린 수준이야 진짜 너 똥 추먹잖아 영뚝아 영뚝아 와 진짜 하다 야 왔다 야 왔어 야 왔어 야야야야야야야 아 거기서 뒤로 왜 세 아 자 앞에 진짜 이길 수 있다니까 이거는 야야야야야 나이스 바로 앞에 진짜 왔어 이거 진짜 왔어 아 내가 패스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 나이스 나이스 아래아래 패스가 뻔하다니까 그 패스 그 뻔한 패스도 못 받는다니까 지금 아 야 진짜 마지막에 84분이다 뭐야 진짜 미친고IP야 뭐야 뭐야 야 잡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친수미 나이스 앞으로 앞으로 위로 위로 야 위로 위로 아 시 야 확실하게 하여 확실하게 하여 좀 확실하게 야 친수미 나이스 마지막 배치고서 한 판인데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거기서 왜 두쪽으로 패스하냐? 어디다 패스해? 좀 보고 패스하라니까 거기서 박병호 하면 당연히 끝나지 그냥 패스로 끝내요 진짜 이 새끼들 개암이다 마지막이다 둘 때리고 진짜 무슨 동장을 가냐 용두가 제발 닥쳐라 네 목소리 존나 듣기 싫다 진짜 형지야 넌 그냥 방송하지 마라 개그맨 다시 해 진짜로 할거야 말거야 오케이 제대로 하자 마지막 판이다 오케이 용두가 용두가 신상 신상 뿌리기 전에 조용해라 임지가 어? 어? 주석 부러져 뭐라고? 주석 부러져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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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컴퓨터 좀 바꿔라 존나 지지직거려 어? 자 야 야 진짜 이거 못 이기면 진짜 거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 솔직히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 진짜로 자 집중하자 나는 병신이자님 스티커 아 별풍사 한께 감사합니다 아 아 야 잠깐만 야 왼쪽으로 가져갔어 그러지 예 사마공공공공한게 펜컬러 가요 감사합니다 자 아마 이게 좀 마지막 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현재 스케줄 몇 개 들어왔습니까 맨망이? 하나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맨망이 지금 스케줄 몇 개 들어왔습니까? 사마공공 스티커 한계 암살이구요 현지시간 1시입니다 끝이라고? 아 이번엔 공격돌리면서 가자 야 나 이거 한번밖에 아니 내 방송인데 스케줄 신청하기 좀 어렵나봐 본방톡기가 힘들대요 새벽돼야 그래서 내 방송 스케줄 잘 안들어오나봐 아니 어떤 분이 퀵비좀 달래 그래서 내가 안되는데 아 뭐야 아직 안걸려 아 마이크 소리 근데 존나 듣기 싫다 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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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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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용둑이 저세기 집중 안하냐 아유 기분도 안팠어 자 나이스 아 뭐야 야ceptions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야 이거 이 판 못 이기면 진짜 우리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니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렉이 걸려 나이스 죽어 야 이거 진짜 백골 꼴이다 백골이다 진짜 아니 거기야 아 깜수 미친놈아 무슨 빅슛을 바로 안치냐 줄 줄 몰라서 죽면 됐어 말해야지 스카이폰 야 통화는 괜히 있냐 줄 줄 몰랐다고 아 또먹히겠네 오다이스 아이씨 게임 통화하지 못하겠다 아니 패스하면 패스한다 말을 해줘야지 아 그거 못받아 먹어 그래서 개그매도 못하지 개그맨 얘기 그만하고 안좋은 추억이니까 내가 되고싶어도 못했냐 거기서 나를 안 뽑았으니까 안했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새키야 새키야 야 아이씨 이해한다 어 인지야 이해한다 이해하긴 뭘이래 원래 이해한 척해야지 씨발놈아 뭐라 그러겠냐 그러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늘 패스를 왜 주냐 왜 굴어주냐 미친놈아 야야야야 캡F 야 지금 뭐해? 빨라 진짜 인지 형 배우빵 나갔나고요 형 야 이렇게 할거면 하지마 그냥 인지야 너 삐졌어? 아니 삐질게 아니라 축구를 아예 할 생각이 없는데 인지야 맨 처음에 니가 제일 실수했잖아 아니 그건 패스를 말리해줘 아우 뺐지 말고 또 아이씨 자 집중하자 뭘 집중을 해 자책골 넣어놓고 미안 오케이 미안 얘기했다 너 나중에 변호사할래? 말 존나 잘하네 아 골키퍼지 뭐 아니였어도 지금쯤 내가 다 이끌고 갈텐데 진력이야 그게 야 뭐야 야 위험했어 마크 좀 하자 마크 얼만 따라가지 말고 한 명만 따라가 에이 살짝 야 야 야 야 이거 오비야 이거 오비야 어차피 오비야 업 업 다 보고 하는거야 야 불안해서 못하게 벗긴거야 야 한골은 넣자 야 왔다 진짜 야 이제 뺨 뺨 뺨 뺨 뺨 뺨 뺨 뺨 패스 패스요 나 혼자 본 케이스 한번 붙을래 패키지 하나 한 다음에 어? 어? 아 붙을래 말해봐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존나 어저피 잎터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살것만 용건만 뭐 야 내가 지면은 내가 지면은 어 내가 지면은 너 마이크 진짜 좋은걸로 하나 사줄게 어? 6만원짜리로 폴이냐? 응? 이기면 내가 만약에 이기면 너 매니저 일주일 다시 안해 똑같이도 안해 매니저 넌 뭐 이 새끼야? 어? 어? 뭐 이 새끼야? 니가 그런식으로 말하니까 매니저 부분이 신청자 많이 들어오지 많이 들어오지 어? 아 장난하네요 아 진짜 근데 응 아 근데 어떤 팀으로요? 야 그러면 내가 한국 해주리라니까 너희가 그냥 해 내가 한국 할게 한국? 응 나 한국 할게 한번 안 돼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몇몇 십선비 분들이 그러시는데 아 제가 괜찮아요 제가 괜찮고 만약에 오늘 방송이 좀 보기 싫으시면 잠시 나가셨다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괜찮습니다 선비모드로 가야겠다 넥풀 참여하면 열한게 감사합니다 야야 선비모드로 가자 선비모드로 선비모드로 갈게 형님들 그게 그게 선비의 말투냐 이 버릇없는 자식아 뭐하는것이냐 이 자식 아주 어허 개념이 없구나 싸가지 없는 놈들 어디 그렇게 형제들이 어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허허하고 담뱃불도 못 붙여다니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어허 야 왔다 왔다 야 왔다 왔다 됐구나 패스 그 쪽팔링 갈래 귀요미 영상 찍게 할래 오랜만에 오케이 콜? 콜 존나 귀엽게 해야 돼 유아 콜 콜? 오케이 오케이 그거 금방 찍을 수 있잖아 그렇지 내가 유아 콜 콜? 아 블랙은 안하고 유아 콜 아 난 찍어 난 찍어 일도하기 귀요미 그거 자 어차피 이거 망했거든 콜 안 콜 유아 근데 너 영상 또 다른것도 한 안찍었잖아 아니 그거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춤을 연습하고 있잖아 동생이 찍어야지 그래 인지가 너무 너무 말하는거야 아니 그니까 나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찍는다고 내가 어 아니 날짜를 알려주라고 뭐라고? 날짜를 알려주라고 날짜 이번주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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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거 끝나고 비키지 바로 가겠습니다 오찌기 씨 오찌기 씨 또 하나 추가 자 자 일단 이거 노잼이기 때문에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bowling 들어볼까요? 사랑해